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마검탈출맵 오늘 미오님과 리아랑 할거에요 자 보겠습니다 제작자 밤코조 우리 팬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엔 킬이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세요 저도 만들면서 헷갈렸습니다 참고로 여기엔 마검이 나오는 커맨드 블록이 있어요 또 흰색 양털만 캐주세요 옆에 있는거 눌러보세요 죽어라검이 나왔네 으아아아아아아!!!! 으오 야후 발판이 죽는거야 Mexie 발판이 죽는거야 여기 반 블록 안부수고 여기 있는 이 블록을 찾아야되는거 같애 뭔데 무슨데 읽어볼게요 참고로 여기 반 블록 부수면 안됩니다 근데 어떻게 지나가요la 그니까 이제 근데 여기 안에 있는 발판 중에 이걸 없애는 블럭을 찾아서 그걸 밟아야겠죠? 크으... 이거 그냥 귀엽게 기여러 가는건데? 아... 그걸 왜 이제 말해? 크으... 흐흐흐흐... 너 뭐야? 아아... 주인님... 아아... 그래 주인님이라고 다들 부르더라 오늘 탈출 맵은 김니아 주인님을 모시는 탈출 맵이야 아아... 너 먼저 주인님이라고 불러봐 어 주주주주 주인님... 아 그래 그래 앞으로 가 네... 너도 가 아... 네... 네... 저 여기까지 오는데 점프 금지입니다 어 점프를 하지 말라고? 왜 무슨 말이지? 어 잠깐만 열어 열어 주인님 이 녀석이 아아아아악 아주 착실한 녀석이구만 나 좋은 부활을 두었어 너 왜 그런 짓으로 한거지? 나는 정말 그렇게 오늘 너를 가르친 기억이 없는데 말이지 어? 대답해! 아 죄송해요 얼른 앞으로 가 뭐야 이거 왜 길이 없지? 길이 없는데? 길이 없어졌네? 어? 여기 투명 길이 있어요 뭐? 투명 길이 있네? 거짓말 아니야? 진짜 안 해? 너 정말 착한 아! 헉, 헤헿 헤헤헤헿 뭐야? 어잉! 아잉! 왜 아무것도 안줘? 뭐야? 왜 아무것도 안줘요? 아무것도 없던데? 나도 사실 옆에 있는 벽 뚫어봤고도 아무것도 없었어 나, 나 아무튼 애들아 올라갈게 내가 점프 진짜 못한다 마감을 들면 뭐하냐? 점프해보면 못하는데? 너 주인님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그래? 너 칼 없잖아 가리고 오겠다. 이 말이야. 근데 옆에 있는 버튼은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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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다. 어 깼다. 옳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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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거 주면 다음 무기는 나 줘 내가 한번 가지고 놀게 해줄게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 빨리 올라가 10초 안에 올라가지 못하면 죽이겠어 5 4 3 2 2 올라왔습니다 자 주인님이라고 불러보도록 해 네? 주인님이라고 네 주인님이라고 불러 주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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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도 해야지 나한테도 정말 원래 내꺼란 말이야 내꺼야 가자 네? 이렇게 배신을 어 이게 물 떨어지는 곳이네 물로 떨어지는 누구야? 누구야? 나와 나와 제가 봤습니다 그녀석 발색이었어요 얼굴을 보여봐 맞춰볼테니까 어디갔어 어?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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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마 아 내려와 안쏘게 내려와 내려와 왜 안쏘게 왜 아 진짜 안쏘 자 그럼 활 버려 바닥에 안 되겠다 자 죽였어 내려와 내려와 아 뭐야 나고 있었어 와 이 자식 어디갔어 이 자식 어딨어 내려와 내려오라고 내려와 전 Miller 고리 쟈게 오 일 스avour포인트지역 슈퍼포인트지역 슈퍼포인트하고 아 이가 아허 옆쪽 콘크릿지ら 캐지마십쇼 오케이 Ja 이 나무부터 캐면되는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할게요 발대꾸하지마 아이 뭐 그렇게 힘드시겠어.. ㅋㅋㅋ 됐다 땀 이래 내 일하겠습니다! 내 일하겠습니다! 똑바로 일해! 내가 공방할게! 내가 공방할게! 아아아아아아! 아아악! 죽어! 아아악! 왜! 똑바로 안 죽였어! 우아아아아악! 아이고, 일하겠습니다, 형! 왜 이래, 형? 어, 이 아래로 내려가봐! 빨리빨리! 나이스! 건방진 녀석! 아악! 안 죽였어!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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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, 알았어요! 건방진 녀석 어디 있는지! 나도 있어! 나도 있어! 와봐! 어? 짱돌? 비 오는 날이라 싸우기가 딱 좋네! 으아아악! 안돼! 으아아아아악! 으아아아아악! 아이고, 죄인님! 일하겠습니다, 형! 빨리 일해, 이씨! 일하겠습니다, 형! 빨리 일해, 그래! 일하겠습니다, 형! 야, 야! 야! 야, 꼬머리 일로 와봐! 네, 네. 너 여기 아래에 서봐! 아, 진짜 난 일어났을 때 보면 짜증이! 오, 안 맞았다, 안 맞았다, 어! 어, 운 좋다? 어, 내, 어, 내 턱 아래에, 화살이! 빨리 일해! 저기... 저 배가 고픈데 밥 좀 주실 수 있을까요? 어, 동무! 아, 알았다! 너 특별히 주먹밥을 좀 주도록 하세! 역시 수령 동지이십니다! 하하하하! 주먹밥! 하아아악! 주먹이 좀... 아, 딸딸한 맛이야! 주먹이 좀 매우신데요! 아이고, 여기 희귀한 광석이 있습니다, 형! 아이고! 아이고... 아이고, 이게 번쩍번쩍한데 여기에 막... 아, 자네는 몰랐지만, 어? 이 분과 나는 이미 동맹을 한 사이네. 아이고, 제가 한 번 이 석탄에 얼마나 단단한 테스트 한 번 해봐도 되겠습니까, 형? 아이고, 한 번 해보도록 하거라! 아이고, 어디 한 번 정수리 좀 떼먹어라! 이게놈아! 아이고, 잠깐! 나도 이 돌이 딱딱한 제목 보고 싶어졌는데 정수리 좀 대먹어라 한번만 참아주세요 한번만 어? 어? 지금 도망가? 어? 정수리 좀 대먹으려고 하였거든? 정수리 빨리 캐 빨리 가만 가만 생각하니까 어이없구만 어? 한 그늘 안에 두개의 왕이 있다는게 말이 되냐? 역시 왕은 한 명이 제격이지요 아유 제가 야 여기 데미 있노라 대문을 열심히 해거라 예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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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눈치가 정말 빠르시군요 방금 나에게 이 원석을 제공하지 않고 혼자 이 독식심리를 갖고있는 내놈의 목을 쳐야겠어 깜짝 놀랐네 정말 이 나무가 어떻게 보이더냐 이 나무가 니것이더냐 아 아닙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럼 이 돌이 니것이더냐 아 아닙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그 빛나는 돌을 그러면 혹시 이 철블록이 니것이더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이 다이아?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이 석탄 아닙니다 다 아니래 하나 출라했더니 하하하하 다이아 국경이 있네 와 먼저 간거 봐라 막으면서 간거 봐라 저 사람을 저는 죽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 아주 더러운 심리를 보게나 와 완전 꽝꽝 먹고 갔어요 또 뭐 내 또 이렇게 못난 이들은 또 가만둘 수 없지 그래 그니까 그니까 참지마요 진짜 참지마야겠다 니아야 참지마 너는 진짜 안되겠다 너는 진짜 안되겠다 너는 진짜 안되겠다 너는 진짜 안되겠다 야 그런게 어딨어 룰은 우리가 만드는거야 너같은 진출쟁이는 안되겠다 저기 미호씨 잘못 알고 있는데 룰은 왕님이 만드시는거에요 내가 곧 법이다 아 내가 어? 마검 있었는데 이 사람? 뭐? 나 마검 있었어? 저는 받쳐드리겠습니다 어디 손을 내밀어? 충성심을 맹세했는데 충성심을 맹세하였어? 네 다시 봤네 여기 이 철블럭을 너에게 하소하도록 하겠다 받도록 하겠나? 넵 어딘 건방지게 왕의 물건을 손을 대다 진짜 너무하네 자 김니아는 김니아는 사랑스러워서 뽀뽀할 수 있다 예스 노 저는 예스 야 진짜 너 권력에 정말 아주 무릎을 꿇었구나 저는 발등에 뽀뽀까지 해드릴 수 있음 그리고 발등에다가 아이고 저도 물론 뭐 당연히 예스 전 발가락에도 할 수 있죠 얼른 가먹어라 넵 어딜 템을 먹었지 예스 예스다 예스다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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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땐 왕은 다 옳지 않습니까 들어가봐요! 어? 존니였다 다 정답 아냐 이거? 다 존답이네 그렇다 예쁘다 제약자는 구독자일까요? 안 눌렀어 노잼! 당연히 눌렀죠 상현이 눌렀지 당연히 눌렀겠죠 눌렀다! 와하 이거! 어디서 눈을 마주치느냐? 저거 봐봐! 머리를 초아립니다 왕에게 머리를 초아리고 각각 나에 대한 칭찬은 한 번씩 해 보도록 왕님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시옵니다 역대 왕들 중 가장 예쁘고 가장 못생기셨습니다 너도 비켜 어디 왕의 자리를 그들 왕의 자리를 탐본 자 내가 처형이 차라라 누가 왕의 자리를 늘받지? 제가 그 배신자를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와! 아이고 왕님 안녕하십니까요? 머리를 초아여라 네 네 네 네 앞으로 가자꾸나 네 아 버튼을 찾는 것 같습니다 열쇠를 눌러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해서 어? 나는 한숨 잘테니 누군가 버튼을 찾아서 문을 열어놓거라 알겠습니다 왕님 역시 왕님 주무시는 모습이 잘생기셨습니다 아이고 역시 왕님 아이고 어휴 잠에서 깼네 한 명이 안 보입니다 형 어디 갔느냐 어디서 농땡이를 지금 뭐하는거지? 어이? 뭐하는거라고 물었다 저 위에 마검이 있습니다 형 그러신건가 아휴 아닙니다 아니 잠깐 잠깐 너 지금 왕의 자리를 탐하였어 아닙니다 형 아닙니다 형 한번 봐주도록 하겠다 근데 나는 못 봐주겠는데 아이고 새로운 왕이나 수다 제가 그 배신자를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이 녀석 정수리가 이쁘구나 내 한번 수다수다 해주지 아이고 수다수다 니가 왕이 될 상이라고 보는가 음? 저는 이렇게 마검을 다 상담하겠습니다 왕은 역시 미호님이시죠 그럼 아까 이 녀석 나한테 뭐라 그랬더라? 응? 그 앞에서 뭐라 그랬느냐 으악 왕님이 최고라 였습니다 으악 끄지마 치지마 이 녀석 빨리 일해 빨리 일해 예이 알겠습니다 명령을 하는건 나한테 왜 니가 명령을 하고 있느냐 명령을 해야되는건 나한테 왜 니가 명령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죽었어 어디갔어 의악 왕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흐어어위 찾.. 찾은거 같은데? 이거 아냐? 어 찾았다 찾았다 됐다 음.. 자 이거를 밟고싶은 사람 손들어보게나 폭발적으로 터지고 싶은건가? 그렇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터지고싶다며 폭죽 논이 그 자체가 되신 걸 도망가 도망가봐 도망가봐 살수있으면 살아봐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는거야 자리있어라 이 멍청아 멍청 자리있어라 이 멍청아 이빼 الا 빨리 터트려 다 권력을 잡아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치미 왕이 될 상인가 안녕 여러분들 재밌었다 네 마검사슘에 보내주신 누구죠? 누구죠? 그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치미 왕이 될 상이다 감사합니다 치미 왕이 될 상이다